안녕하세요. 저희는 프랑스 스타라입니다. 이런 감성이었어. 너무 멋있어. 뮤지컬 배우들과 같이 팀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. 굉장히 서점적이고 음악 표현하는 게 달라요. 이 곡만큼 정말로 저희가 하나가 돼야만 하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진짜 서로 많이 교감하고 정말 한 몸이 된 듯한 그 느낌이 들어야만 하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진짜 매일 만났어요. 매일. 이 곡을 위해서. 다우센 몰 진짜 멋지다. 다우센 몰 다우센 몰 이게 느껴졌을 때는 저희들이 또 분명 결승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야 한번 안아보자. 우리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은 우리 마음으로 아 느껴졌다. 다우센 우리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